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임수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뢰월 한참 달려왔죠 그리고 이번주도 거의 다 같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수릴이라고 했습니다 임수가 떴어요 임수는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이구요 이제 이걸 또 제가 육친이랑 적어볼텐데 일단 기회녀는 임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의뢰월도 무토 간모 임수 이 방향으로 영향이 흘러갈거에요 무토는 7일인데 지나갔구요 현재 저희는 지금 대충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14일 16일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 간목 구간이 7일 정도구요 저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간목도 지금 곧 지나갈거구요 아직은 임수가 오지 않았고 간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뢰월 부분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임수니까 한 번 더 육친을 적어볼게요 을목은 상관이 되고 기토는 토니까 관성이 되죠 그리고 솔토는 평관이 되고 해수는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꿔서 오늘은 어떨거에요 오늘은 기회년의 의뢰월 그쵸 밑에다 좀 적을게요 넉넉하게 걸럭지가 되겠죠 임수의 입장에서 술은 신유술이니까 간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운세를 제가 풀어볼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시간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부터 해까지 어떤 특이한 사건을 맞추기보다는요 사건은 에너지의 큰 틀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사람의 운세를 볼 때 운명을 볼 때도 집어넣고 사람한테 대입해서 봤을 때가 가장 사실은 어려워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떤 정도로 오차를 줄이느냐는 중국에는 고전 명리가 있고 맹파 이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보는 방법이 다 틀리고요 관법이 다릅니다 어떤 게 맞다고는 참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하다못해서 병명도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전통적인 한의학 그리고 양약 또 민간 대체의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병명을 진단하는 것도 여러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정신과 육체를 함께 보는 이 고전적인 명리는 더 다양해져야 맞는 거고 더 다양한 게 있는 게 사실 더 당연한 거예요 자 기해년 의뢰월 임수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마음만큼 잘 안 되겠죠 일단 관대지잖아요 일관별 입장을 따져보기 전에 이 관대의 성향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잘못된 인연을 끌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관대가 잘 되기보다는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구설수라든가 시비나 대립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목부터 보겠습니다 관목 일관분들은요 오늘 인성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편인입니다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는 일들이 실제로 계약이 된다거나 거래 확정을 하게 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도대로 오늘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흘러가는 날이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을목분들은 정인이 인묘지에 앉은 날인데 계약이나 거래라든가 물건을 사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서 운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체되거나 보류되거나 어떤 방해적인 방해적인 요소겠죠 보류도 또 뭐가 있죠 아까 제가 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야 돼요 출장을 가시거나 시험을 보시거나 중요한 어떤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디 약속을 하고 그 시간 약속을 가셔야 되는데 방해나 보류되고 이런 지연되는 방해 요소들이 오늘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간대를 놓치시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방에서 그렇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시험이 잡혀서 물목일간 분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버스를 놓치거나 교통편에 파업이 예상돼서 지금 뉴스에도 시끄럽죠 그러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통편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방해일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 정말 다 정해놨는데 그것들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화일관인데 편관이 인묘지에 앉았습니다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날카로운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쓰지 않고 비난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나 가벼운 말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시가 되고 칼이 돼요 그런 신경을 긁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직장에 나가시는 사업가나 직장인 분들은 일터에서도 업무 능력이나 태도가 상당히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에게 상당히 책잡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관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어떤 관성입니까 그렇죠 정관이죠 나와 이 청강 글자끼리 사실 합이 될 수도 있는 글자죠 정임합이니까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이동을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어떻습니까 무토는 오늘 재성이 들어왔죠 편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금전은 역시 필요 없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없는 날이죠 오늘 무토분들은 낭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반대편에 있는 인성이 오늘 잘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 축적은 상당히 잘 되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은 업무 지시 나한테 인풋되는 일들이 한치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업무 지시를 내리게 되면 거의 퍼펙트하게 완벽한 일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기토 일관들을 볼까요 기토분들은 재성이 정제가 들어왔죠 정제가 양지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솔깃한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시국에 계셨던 분들은 일자리 소개를 받게 되시거나 거래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래선이 거래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에요 현재 그냥 아름아름 들어오는 일만 하고 있다가 확실한 거래선이 생기는 거죠 나와 거래를 하고 싶은 사장님이 오시는 거죠 또 수입이 증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긍정적인 미래가 다가옵니다 기토들에게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금일관 보겠습니다 금일관 중에서도 경금이에요 경금분들은 오늘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큼 인정을 받을 만한 멋진 일을 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고 겸손합니다 뒤에서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결국은 오늘 아니면 이후에 큰 칭찬을 듣게 돼요 또 동료들한테는 일적인 능력에서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 날이고요 반면에 본인의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감정이 다운은 되는데 그와 반대로 일은 되게 주변에서 평가가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볼까요 매울신자죠 신금일관 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죠 상관이 관대지 앉은 날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오늘 눈치 많이 보이실 거고요 구설수 대리분 시비수 누가 시비 걸어와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배려를 못 받습니다 신금분들은 배려를 못 받고요 그리고 좀 섭섭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챙겨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태클 걸고 시비 걸고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테스트를 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에 대한 테스트 인격에 대한 테스트 본인의 인내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수일관이죠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입니다 비견이 관대지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벌이는데 이것 때문에 임수일관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휘말린다거나 혹은 싸울 수 있습니다 말다툼 대리분이 얽힐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그래서 오늘은 좀 거리를 적당히 두시는 것이 좋아요 혼자 식사하시거나 쓸데없는 모임이 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입니다 개수 개수일관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쇠지에 앉았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려고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멀리 사시는 분들도 오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오늘 인연은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야 오늘은 인연이 소중한 날입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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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치를 한꺼번에 제작을 해놓고 토요일에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운세가 한꺼번에 한 두개 세개가 영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일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미리 몰아서 또 올리고 이렇게 어디 좀 다녀올 때가 있어요 상담 신청 필요하시면 이 영상 핸드폰 보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영상 제목 오른쪽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화살표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가격 확인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나 상담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